상을 받은 날, 그날 당일은 광란의 파티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는 않겠어요. 저는 이 밤에는 정말 놀라운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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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놀라웠어요.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도 저는 시나리오 썼어요.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, 사실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. 하루 종일 일어났네요.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드리북을 시작했어요.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이 대화라든가 이 모든 리트로스펙티브 제 7편 영화를 다 하는 것은 깐네 영화제 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는 사실 지속적인 일상적인 행위인 거죠. 제가 작용을 했으면 고정적인 일상적인 행위인 거죠. 비록 그는 강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